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0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가정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정부흥회의 주제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오늘은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우리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특권이죠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일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쉬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쉬는 날이어서 마침 그날 막내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아, 참여해야겠다 한국 와서 첫 운동회니까 가서 같이 좀 뛰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지방교육자 회의가 있는 겁니다 쉬는 날 왜 그런 걸 하는지 감리사님께서 처음 되시고 본인 교회에서 회의를 하시길래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오전에 결국 운동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급히 학교로 달려왔어요 이미 오전 시간 다 지나가고 점심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는 공 던지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는 개주가 남은 겁니다 공 던지 시간에 열심히 가서 막내 아들에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함께 공을 던졌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주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막내가 돌아왔길래 오늘 아빠가 가서 좋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게 아닌 겁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안 좋았어? 했더니 창피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피해?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양복 입고 왔어 회를 갔다가 갈아입고 갔어야 되는데 시간 아낀다고 세미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저는 그나마 난 것이 세미 양복이었지만 저와 함께 갔던 목회계 목사님은 완전 풀 정장을 하고 운동장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아는 아들들도 아마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양육을 하려고 해도 꼭 그 좋은 의도가 잘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또한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한 이번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 말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할 반영시킬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 줄 때에 자녀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했던 결국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신처럼 여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성경의 우상은 눈도 없고 코도 없습니다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을 쫓아가면서 우상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당 부분 잃어버립니다 물론 깨어진 형상이긴 하지만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자녀들을 애정으로 보살피는가 얼마나 자녀들을 통제하는가 이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강한 유형은 애정과 자녀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한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유형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족하고 이렇게 변질된 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독재적인 부모예요 이것은 뭐냐면 애정은 거의 없고 통제만 강한 겁니다 통제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 밑에 자녀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자꾸 부모가 맞추려고 그 아이를 끌고 갔지만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아이들은 굉장한 좌절을 겪게 되죠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일탈을 하게 돼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심지어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는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자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자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자녀도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한 자녀를 계속 그 부모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독재적인 부모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독재적인 부모의 유형의 반대편에 대척점에 있는데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애정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때만 쓰면 그냥 다 해줍니다 혹여나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의 소위 기가 꺾일까 봐 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허용해주는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상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부모가 바로 허용주의 허용적인 부모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은 바로 무관심한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의 아이는 아니지만 참 기도가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것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자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편애하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세 군데 모두에게서 이 아이가 이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친구한테는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부모라고 그 아이가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응답 없어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그 가정의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편애라고 하는 그 상처가 고스란히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당인들은 다 건강한 유형의 부모이시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미워서 그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한 것이 실상 그 자녀에게는 아픔이 되고 또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를 길러봤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한 것이 우리 아이를 옥죄고 얽매게 하고 심지어는 율법적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한 것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전달이 되지 못했던 아픔인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과제를 주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과제를 주죠 화분에 씨를 심으면서 물을 주어서 키운 다음에 그것을 학교에 내면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씨가 자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선물이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물을 주니까 정말 햇볕에 두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그 화분을 제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자주 비춰주고 제 얼굴도 비춰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자라면 이제 때가 되면 제출을 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시들어서 죽는 겁니다 결국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화분이 죽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떼였으면 어떻게 부모님께 떼를 쓰고 이거 왜 죽었냐고 어떻게 부모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뿌리가 썩은 거죠 그걸 뭐 압니까 나는 사랑해서 한 건데 화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습해서 결국 죽어버린 우리가 웃었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신의 손안에 두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의 그 통제를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이들에는 아직 없는 것이죠 잘하면 나중에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린 아이들 청순 시기 아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남자 권사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아들만 4명입니다 첫째 아들이 참 순하고 순정적인 그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까지 말씀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정말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잘 따라왔던 그 아이인데 중학교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때 가면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힘으로 제압을 한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굉장히 자신의 무력으로 엄마를 제압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아들을 무력으로 또한 제압했던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일이었는데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태도를 얘기를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무엇을 먹으면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없죠 했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그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 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누워서도 잘 들리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이야기 그 말에 평소에 눈에 가시 같았던 사춘기 아들의 행실과 말투에 쌓였던 그 마음이 폭발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아들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아들은 순식간에 아버지로부터 멱살을 잡힌 아버지로부터 멱살 잡힌 분 계십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아들을 위하여서 한 일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결국에는 아들의 멱살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나 이제 예배 안 드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드려준다고 너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배 드려준 거야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엎나가가게 되죠 오늘 갔더니 방에 있던 십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씀 액자들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소셜 계정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싹 도배를 하고 부모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도무지 그 순종적인 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눈물로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들이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믿는 가정의 상당 부분 많은 가정이 부모님은 믿지만 자녀는 떠나간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심란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가 소리를 치고 분노하고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겠죠 방치하겠죠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인데 결과는 멱살이 없고 결과는 아이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사랑한 것이 혹은 그 사랑의 언어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아들은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원 악한 영이 틈만 나면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깨어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아와 회복된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교서 1창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죠 그래서 골로세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죠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목표가 뭐였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무엇이요?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가정의 또한 부모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 바로 목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정확하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뜻을 또한 그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귀중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성경적인 부모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 요게베시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아벨부터 시작하죠 쫙 나오지만 갑자기 믿음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모세의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부모가 등장하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미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아이들을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부모였던 암흐람과 요괴베스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내죠 발각되면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내 아이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기 때문에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원어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원어에는 뭐가 있느냐 테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관점을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였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번역에 저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선택이었고 분별이었습니다 지난 전도집회 때 루카스 이런 내용이었죠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아이로 루카스가 태어나요 그 루카스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의사소교는 15분 만에 죽을 거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며칠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카스는 역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부모님 그 루카스의 부모님은 그 루카스를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루카스야 내가 너와 태어나서 너무나 기뻐 단지 외모로 그 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 존귀한 아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관점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 그 관점으로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존귀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눈을 가진 부모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동기를 가질 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몰고 갑니다 소위 애급은 세상을 상징하죠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제도화된 세상 아이들을 무한 경쟁 사회로 몰고 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왕 이끌고 하는 왕이 바로 왕이에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는 거야 뒤처지는 거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무한 경쟁 시스템에 들어놓고 소위 돌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다니는 거야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별로 없고 믿음 생활 시간도 별로 없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시간 더더욱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자라가게 돼요 애급이라고 하는 짜여진 세상의 시스템 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니까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야 되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잊혀질까 봐 세상에서 처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이들을 다그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다른 아이 누구는 그렇다더라 비교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에 너무나 존경한 그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은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닐까 근데 이 모세 부문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무한경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 그 아이를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모세를 그 믿음으로 길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하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되면 결국에는요 부모는 그 아이를 내가 다 기를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이제는 완전히 맡겨야 될 때가 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시도록 내어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괴배시 만들어낸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국기 2장 3절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데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죠 역청을 바르고 성주들이 바르고 상자에 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그 갈대 상자를 날강에 띄운 다음에 그 다음은 내 손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손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요괴배시의 노래라는 참 영감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이 그렇게 가사는 너무 좋고 의미를 좋지만 쉬운 찬양이 아니라서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널 이끄실 거야 그가 널 사용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요괴배 이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와 고백을 담은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가 입으려는 테바인데요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이 방주도 역시 테바라고는 동일한 단어를 쓰죠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겨져야 되는 것이 방주예요 그러나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주 안에 작은 방주에 모세를 넣어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부모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갈대 상자로 띄운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어 맡겼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에 반응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보게 하시죠 바로의 공주가 그 안에 왜 나이가 있는 거예요 아 키워야겠다 그런데 이 공주가 키울 수 없음을 알고 유모를 찾는데 마침 미리암이 그 근처에 있다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아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하고 데려온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요괴벳이죠 용유민이 요괴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바로의 공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아이를 다시 길러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않죠 더 이상 그러나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애굽의 시스템이 물들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짜셨어요 누구의 기도에 반응하신 거예요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한 거죠 그렇게 모세는 자라가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지만 그거를 거절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를 거절하죠 히브리에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 얼마든지 애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강대국 온갖 캐락과 향락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욕받고 학대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26절에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분이 예비하신 상에 비하면 애굽의 보안은 쓰레기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그 모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기베시아 모세를 기르면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늘 그랬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하나님은 너의 이름 건짐을 받은 자 이름대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홍해에서 건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었어 우리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실 것이고 너런 말미야만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들을 쫙 들려줬을 거야 어린 시절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그 시점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40세 되었을 때 자기의 동포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이 세상이 세속적인 시스템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혜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멱살을 잡았던 그 권사님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들이 멱살을 잡은 이후에 너무나 많은 후회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저 아들에게 예수님의 잠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믿음의 아빠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보다 더 악하고 추했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무려 30년 넘도록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3년을 아예 3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도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난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 아닙니까 아들이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 아빠의 모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부모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권사님의 마지막 고백에 참 귀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담은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닮은 아빠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맡겨주신 그 아들에게 흘려보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바로 주님의 형상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를 기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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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